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림의 이달의 통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래프가 좀 잔인하네요 잔인해 그래프가 좀 잔인하다 아니 이날 무슨 날인데 이렇게 많았지 아 블랙패치 때문에 사람이 많았었군요 역시 6월 16일에 이게 최고 시청자였고 제일 적을 때가 58이었고 제일 많을 때가 최근이군요 7번째 만렙 그 다음에 평균 동시 시청자 수 이것도 처참하네 누적 시청자 수 와 이것도 차이가 뭐 야 없어 방송 시 와 방송 시간도 너무 뒤죽박죽한 거 아닌가 아 방송 방송 시간 수거소 어 검색어 유입 트렌드 어 대부분이 뭐 메이플 그 다음 먼지 스카니아가 되겠군요 방송국 방문 그대로 돼 그 그래프 그대로 가져갔어 그렇네요 성별 분포 여성이 11.8% 12% 정도 되지만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연령이지 50대 40대가 16%가 넘으니까 아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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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시청 시간 어 1시간 이상이 4% 정도 배송동요 시청자별 별별별 아 제 방송 시간을 봐야 평균이 있을텐데 이게 어딘가 아 여기있네요 최고 시청자 수는 904명이었으며 평균은 132명 213시간을 방송했습니다 제가 이번달은 인정합니다 저번달이죠 저번달은 제가 방송 잘 안했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1시간은 막 하고 아마 이거 넘어갔을텐데 7시간씩 밖에 안하고 요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이제 방송에 대한 정체 기간이 한번 나와가지고 아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거죠 아 질문이 너무 많다 아 너 질문이 너무 많아 요런거 느낄때라서 제가 보통 이제 한 8시간 사냥하면은 뒤에 8시간 하고 막 이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방송을 번갈아 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어요 이번달에 방송시간이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생겨난게 바로 단톡방입니다 그때 생겨난게 이제 바로 오른쪽 위에 단톡방이 생겨났죠 그 전까지 없었거든요 그때 생겨난게 바로 단톡방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페이스를 찾는 중입니다 네네 네 엑소를 찾는 중입니다 아 먼치가 스트레스를 왜 받냐 잘 보십시오 메이플의 질문은 제안적입니다 자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던질 때마다 어제를 딱 예를 들었어 어제 계속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제 계속 생겼었지 그럼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원친반도 피해 입었나요 그럼 또 10초 뒤에 또 이럽니다 원친반도 피해 입었나요 그럼 또 10초 뒤에 이럽니다 원친반도 피해 입었나요 그게 방송시간 내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마치 여러분의 내가 이러는거죠 여러분한테 10초에 한 번씩 밥 먹었냐 아예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냐 아예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냐 아예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냐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느 느낌인지 여러분이 10초에 한 번씩 밥 먹었냐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느낌 이해하셨습니까 좀 감정이입이 되셨습니까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죽여와가지고 한 8시간 혼자 사냥하다 8시간 방송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고 아 별벌랭킹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뭐 나머지는 이제 볼거 없지않나 방송시간 없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낮은 수치이긴 하죠 200시간을 제가 방송했는데요 1등이 150시간을 했네요 제가 방송이 주기적이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150시간이면 엄청난 것이지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어 재팅창 껴놓고 그 다음이 143시간 200시간 중에 요정도 참여했으면은 즉 방송이 뒤죽박죽인 것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은 음 우리 항상 1등을 유지하시더믄겠어요 요새는 잘 안돌아오시던데 어 뭡니까 축구 보시느라고 잘 안돌아온 것 같더라 흐흐흐 아 그렇구요 채팅입력 아 요기 앞에 원래 일자가 더 붙어있었는데 요새 보기 힘드십니다 요렇게 탑20이 되겠습니다 금치고는 뭐지 그건가 먼치님 이건가 아 아 그대에는 채팅 금지를 했어 음 별거 없네요 최금이면 내가 준거 아닌가 왜 저거 썼지 광개퇴장 아 예 아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봐야될게 무엇이지요 아 수익을 봐야되나요 수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까 어 어딨냐 띄온대 아 이달에 선물받은 희망풍선 선물받은 선물받은 아 미안합니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잘못 들어왔거든요 아 내 벌풍선을 들어가면 되겠군요 알겠군요 어 이번달에 받은거지 아 5888개를 받았군요 저번달에 이게 이게 여기에 최근까지거든요 2월 3월 4월 5월 이달 100개씩이었는데 어 많이 올랐군요 비슷하네요 이때랑 5888개 5888개 다음 뭐 있습니까 에드볼론인가요 48500 아 어 저번달에는 9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540원이 한개당 적립이 됐습니다 한 5,000원 적립된거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광고리스트인가요 어딨냐 어디 있을텐데 어디있을까요 아 AD타임이로 저보다 더 잘하시네 AD타임 아닌데 뭐지 그게 어딨더라 광고무 있는데 아 아 여기있네 어어 10만원 이야 10만원 받았습니다 저번달에 아 그렇구 20만원 받았던 적이 있었구나 5만원에서 이게 무슨 의미지 만원대 10만원대 만원대 10만원대네 뭐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하 아 아 광고야 이게 한달틴가 나와 그래서 저번달 저저번달 같은 느낌 약간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아 요정도까지인가요 음 이것으로 아프리카 7월 6월 정산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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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